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다음 달 초까지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올해도 이런저런 제도의 변화가 좀 있는데 요즘은 이런저런 세율이나 또 여러가지 공제 범위가 달라지면서 세금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더 잘 준비하셔야겠는데 지난해 연말정산의 경우에는 직장인 3명 중에 2명이 평균 60만원씩 환급을 받았고 그 대신 5명 중 1명은 평균 84만원 정도의 세금을 토해냈다고 하니까 이른바 세테크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연말정산에 대한 인터뷰를 좀 나눴는데 청취자분들께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셔서 오늘은 애매한 연말정산에 관련한 이슈들 특히 실손보험 처리를 했는데 의료비 공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궁금증을 비롯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참여하실 문자 번호 샵 800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보용료가 있습니다. mbc 스마트 라디오는 무료로 문자를 보내주실 수 있겠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중요한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셋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김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에 미국에서 게임스톱이라고 하는 회사가 참 이슈던데 주식시장에서 게임스톱이 뭐야 그러니까 비디오 게임 판매하는 소매점 체인? 그렇죠. 옛날에는 게임 하려면 CD를 사거나 비디오 팩을 사거나 그랬어야 되잖아요. 미국 전역에 그런 쇼핑할 수 있는 가게를 가지고 있는 체인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딱 보면 벌써 지금 시대에 그거 팔아서 장사되겠어? 이런 사실 회사인데요. 그래서 주가도 작년 같은 경우에 한 주에 4달러까지 지나는 많이 떨어진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슈가 되는 것은 이게 공매도 이슈하고 좀 연결이 됐어요. 최근에 이 회사 주가가 어젯밤에도 벌써 두 배 넘게 오르고 작년에 얼마였었다고요? 주가 낮을 때는? 4달러까지도 같습니다. 주가가 그저께만 해도 100몇 달러까지 올랐던데요? 그저께가 147달러. 오늘 새벽 마감한 게 347달러. 오늘 하루 동안에만 새벽에 무려 134%가 주가가 올랐거든요. 미국은 이제 제한폭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슈냐면 사실은 이 회사가 실적도 안 좋고 사양산업에 들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미국의 꽤 유명한 사람이 이 회사에 이사회에 합류한다라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행동주의 투자자이고 반려동문 관련 업체인 추위의 공동창업자인 라이언 코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회사를 디지털 사회에 맞게 다운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개편해보고 싶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넷플릭스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이 실제 회사보다 값어치가 너무 높게 평가되어 있다. 공매도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공매도가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자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공매도 세력을 좀 혼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힘을 합치면서 이 주가가 무섭게 올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개인과 미국의 공매도 세력 간의 싸움이 된 상황이 된 거죠. 개인들이 단결해서 이 회사 주식 사자. 주가를 많이 올리면 공매도 세력들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이 무서우니까 주식을 다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엄청난 피해를 보고 주식을 다시 사야 되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개인들이 어떻게 뭉쳤어요? 서로 연락을 어떻게 했죠? 우리나라는 동학게임이라고 개인 투자자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미국은 이런 사람들을 로빈후드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스로를? 네. 그래서 이 로빈후드들이 미국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게시판이 있나 봐요. 네. 레디시라는 커뮤니티의 게시판에다가 그런 말들을 올린 거죠. 공매도 세력을 좀 혼내줘 보자. 이번에 우리가 이겨보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개인 메시지들이 무섭게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서 사실상 공매도 세력들은 엄청난 피해를 봤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스톱에서는 이렇게 우연히 시작됐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런저런 종목으로 확대되는 것 같더군요. 어제도 미국의 극장 체인업체인 AMC라고 하는 회사가 그저께만 해도 한 6달러 선에 거래돼서는 거였는데 어제는 갑자기 한 20달러 정도에서 거래가 시작되는 게 한 3배 갑자기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좀 세상이 변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분명한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일 수도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현재 공매도가 금지된 상황이 아니고 오픈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개인 투자자라고 하면 서로 세력을 뭉칠 수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세력이라고 다들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가 진행되면 주가가 하락하고 결국에는 투자한 사람들은 피해를 보고 물론 기업들이 너무 거품이 껴있다고 보기 때문에 공매도가 시작되긴 하는데요. 그런 게 이번에는 완전히 바뀐 거죠. 공매도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뭉쳐서 거대 자금을 이겨냈다는 게 시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고 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약간 확전되는 모습이어서 다른 종목들로 과연 이게 그러면 앞으로 공매도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공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말로 정말 돈 싸움인 것인데 이러면 공매도 했던 해지펀드들은 자칫하면 파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손실이 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외신에서 전해진 바로는 미국의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게임스탑이라는 회사에 공매도를 했던 회사들의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계산해보면 약 5조 5천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 정도 지금 피해를 봤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났느냐 끝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지금 공매도에 나섰던 멜빈 캐피털 그다음에 시타델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27억 5천만 달러를 또 자금을 추가로 조달을 했습니다. 어디서 빌렀다는 거예요? 한 3조 원 정도 되거든요. 이 돈 갖고 무엇을 할 것이냐. 물론 피해를 본 금액을 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돈을 줄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공매도에 나설 수도 있다. 추가로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 말고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또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오른 주식에 대한 공매도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국은 돈 싸움이군요. 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건데. 돈 싸움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근본은 거기에 있거든요. 이 게임스탑이라는 회사가 이 정도의 값어치를 인정받을 만한 회사냐라고 보면 사실 지금은 아니거든요. 그건 명백한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요. 과연 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데 공매도의 역할 그리고 지금까지 개인들이 너무 피해를 봐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 심리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 뜨겁습니다. 어제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 주식은 한 2% 넘게 다 떨어졌더군요. 뭔가 본격적인 조정이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관심이 뜨겁겠어요. 다른 뉴스 보겠습니다. 담배값, 술값을 장기적으로 계속 좀 높여보자 하는 정책이 도입됩니까? 네. 어제 보건복지부가 10년간의 건강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국민건강진진종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 보면 성인 흡연류라고 음주율을 대폭 낮추는 목표가 들어있는데요. WHO 기준으로 담배값을 인상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전 세계 평균 담배값이 한 6,500원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지금보다 한 2배? 2배 정도 오른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10년 동안 차근차근해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주류 소비 감소를 위해서도 주류에 대해서 건강진진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가격정책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비싸면 좀 둘 사 먹을 테니까? 아무래도 연구결과에 보면 담배가격을 올리거나 주류가격을 올리면 순간적으로 흡연률이라든지 음주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격에 적응하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거든요. 계속해서 떨어뜨리려면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0년 동안 꾸준히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뉴스들 몇 개 보죠. 요즘 조류 독감이라고 합니까? 네. 조류 인플레안자. 이게 확산되면서 살처분된 닭들, 병아리들 많다 보니까 달걀을 생산하지 못해서 달걀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정부가 미국에서 수입한다는 얘기도 있고 비축 물량을 푼다는 소식도 있고. 네. 오늘은 비축 물량 푸는 얘기인데요. 28일부터 10일간 정부가 200만 개, 비축 달걀 200만 개를 순차적으로 시장이 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달걀 가격이 한 판에 7천 원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이걸 5천 원 내로 구입할 수 있게 가격을 조종하겠다는 얘기고요. 물량 조절을 통해서. 결국엔 설을 앞두고 시장 물가를 좀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걀 가격은 조만간 물량이 풀리면 조금 조종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는데 장기적으로 잡으려면 또 다른 문제여서 장기적인 것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일랜드가 세계 최초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여권을 내놨습니다. 백신 접종된 사람들은 여권을 좀 다르게 발급하는. 그래서 추가로 다른 나라들도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날 것 같다라는 소식을 마저 전해드립니다. 아이슬란드에서 그냥 해보는 일인데 다른 나라는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데 유럽의 몇몇 나라들도 따라서 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이스라엘도 그린 여권이라고 해서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 발급하는 여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분들만 입구 가능. 네. SF플러스의 김치형 경제 뉴스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말정산 한참 하실 상황이 있을 텐데 기본적인 건 대강 아는데 이런 상황은 좀 모호합니다 하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한 번 더 모시고 모호한 연말정산에 질문들 좀 받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간단한 줄 알았더니 복잡한 것도 많네요. 그러게요. 질문들도 보니까 이런 케이스도 있으시구나. 그런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에는 어떨까 한번 들으시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네. 네. 퓨즈 프로그램 보는 것 처럼. 무궁무진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분명히 병원 다녀왔는데 의료비 사용 내역이 없다. 네. 이게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걸 제출을 해야지 국세청에서 파악이 되는데 그 의료기관이 영세하거나 아니면 제출 기한을 좀 못 맞췄다거나 이러면 이제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제출을 했더라도 의료비로서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에 보면 미용이나 성형수술 그리고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 비용은 제외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용을 위해서 성형수술을 하셨다. 그리고 질문 중에 보니까 탈모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다 빠져있더라. 그런데 이 탈모치료도 사실 미용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아닙니다. 탈모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또 약국에서 약을 샀다고 해서 모두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처방을 받아서 산 약만 가능하다. 미용과 성형이 아닌 처방을 받은 것만 가능해서 우리가 약국에 가면 그냥 일반의 약품, 파스 같은 거 아니면 비타민 이런 것도 그냥 살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당연히 공제가 안 되고 편의점에서 산 약도, 두통약 샀다 이런 것도 당연히 의료비 공제는 안 됩니다. 이게 의료비를 쓴 분, 즉 병원 다녀오신 개인이 있고 돈 쓴 분이 따로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남편이 아내 카드를 갖고 가서 약값 결제를 했든가 아니면 친구랑 만나서 병원 갔다가 친구가 카드로 긁어졌을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누가 공제를 받는 걸까요? 의료비는 배우자 간에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의료비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끊었을 때 중복으로 세액공제도 되고요. 그러면 친구 병원 갔다가 내가 그냥 친구는 안 되죠. 친구는 안 되죠. 친구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자일 때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의료비를 썼을 경우에는 이게 본인 의료비인지 가족 의료비인지는 따로 안 묻고 상관없습니다. 공제해준다? 네. 그러면 중국과도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질문 하나 좀 보죠. 실손보험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병원 갔다 오면 병원비의 꽤 대부분을 보험회사에서 주는 거. 그렇죠. 그러면 나는 이거는 보험회사에서 받은 거니까 의료비를 안 쓴 건데 약간은 쓰기는 한 건데 그건 어떻게 공제가 됩니까? 2019년부터 이렇게 실손보험금을 받은 거는 의료비에서 제외한다. 즉 내가 100만 원어치 치료를 받았는데 실손보험금으로 50만 원 받았다. 그러면 50만 원만 공제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쓴 부분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 같은 거에 걸려서 큰 돈이 나갔다. 한 천만 원 정도를 병원에 냈는데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암특약이 있어서 암에 걸리면 무조건 천만 원 드릴게요 하는 정액진단금 있죠. 이 천만 원을 받고 그다음에 실손특약에서 한 900만 원이 나왔다. 그래서 총 받은 건 1900이다. 오히려 더 금방적으로는 이익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병원에 낸 천만 원 중에 실손보험금 900만 원만 제외를 하고 100만 원에 대해서만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출은 작년에 내가 천만 원을 쓰고 1900만 원을 돌려받았더라도 거기서 실손보험금만 뺀 100만 원만 공제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내가 실손보험금을 신청해서 받았는지를 정부가 알아요? 그걸 보험회사에서 제출을 합니다. 아, 이르게 돼 있어요? 네, 이르게 돼 있는데 언제 받아갔습니다. 병명이나 이런 건 없고요. 주민등록번호나 이름, 주소지,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한 지급된 날짜 이것만 해가지고 구세청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의료비로 천만 원 썼다는 걸 국세청은 알지만 실손보험회사가 이분이 이 중에서 800만 원은 받아가셨어요 하는 것도 국세청에 알려주니 서로 크로스체크하면 200만 원만 쓰셨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실손보험이라는 건 당장 바로바로 청구하는 게 아니라 최장 3년 전에 썼던 의료비를 지금 청구할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 내가 병원비로는 한 300만 원 썼는데 그동안 밀렸던 거를 실손보험 처리를 다 하는 바람에 일금 한 500만 원을 돌려받았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거 어떻게 하죠?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그 해에 쓴 의료비는 그 해에 받은 그 의료비로 인해서 받은 보험금과 매치를 해서 짝지어가지고 없애셔야 됩니다. 즉 그거야 원칙인 건 알겠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이라서 만약에 작년에 우리가 2020년에 병원을 갔어요. 500만 원을 쓰셨는데 보험금 청구는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하셨다. 2021년에. 2021년에 5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내년에 연말 정산을 할 때 2020년에 제가 의료비 세액공제 받은 걸 수정하겠습니다. 의료비 그때 세액공제 500만 원을 받았지만 사실은 보험금을 500만 원 2021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비 쓴 게 아닙니다라고 수정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원칙입니다. 보험금을 지급받은 그 해에 종합소수세 신고 확정까지. 아이고 그럼 그게 번거로우면 나는 지금 이거 실손보험 내가 가입했지만 신청을 안 했을 뿐이니까 이 의료비는 내가 안 쓴 걸로 그냥 연말 정산 해버려야 되겠다. 어차피 내년이나 내후년에 신청해서 받을 거니까 그렇죠. 라고 스스로 계산하면 편할 수 있겠군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는 안 생깁니다. 일단 원칙은 그래가지고 그때 수정신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정신고를 하게 된다는 건 세금을 과소신고한 거잖아요. 적게 신고한 거기 때문에 잘못하면 가산세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 준 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해에 종합소수세 신고 일자.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받았다. 이제 2019년 치료비를 2020년에 받았다. 그런데 이번에 연말 정산을 하잖아요. 그럼 2021년 5월까지 즉 2020년 이듬해 5월까지 그걸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는 물지 않는 걸로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1년 늦게 신손보험 처리해서 받은 건 괜찮은 걸로? 네. 2년 늦게 3년 늦게 받은 해 그러니까 받은 해 이듬해 5월까지만 신고하면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산세는 안 물린다. 복잡하겠는데요. 그런데 요즘 신손보험이 또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90%만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보험금이 수령됐다는 걸 보험회사에서 1득이네요. 이분이 2020년에 보험금을 받아갔습니다. 1득이긴 하는데 그 보험금이 몇 년도에 청구된 의료비로 인해가지고 지급됐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몇 년치 의료비 때문에 나간 보험금인지 네. 그거는 이제 양심에 맡기고 있어요. 그거 서로서로 전산이 좀 있을 텐데 붙일 때 좀 잘 붙여주지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만든 세법 개정 때 만든 보험회사한테 요구하는 그 양식 중에는 몇 년도 의료비로 청구됐다라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혼선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잘못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국세청에서 확인하고 혼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당분간 그렇겠네요. 네네. 다른 질문 좀 하나 받아보죠.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그 기부금에 대한 공제 처리가 될 텐데 네. 기부했던 사실을 깜빡 잊고 영수증 보니까 책상 서랍에 한 2년 전 기부금 영수증이 이제 발견됐네. 네네. 이러면 어떻게 하죠? 기부금도 2월 공제가 됩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게 다 되는 건 아니고 국정기부금이라는 거 하고 지정기부금 이거 두 가지만 되는데 정치지기부금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2013년 이후부터는 2월 되는 기간도 최대 10년이라서 뭐 어디 교회에 가셔가지고 혹은 절에 가셔가지고 기부했다 이런 것들도 이제 10년까지 연장이 되기는 해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 온 국민 대상으로 지급됐던 긴급재난지원금 이것도 기부할 수가 있었죠. 이것도 이제 법정기부금이라서 최대 10년까지 2월 해가지고 필요하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0421번님께서 작년 10월에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까지 회사가 있었다면 그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중간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회사는 있는데 내가 직장을 나오거나 비슷한 케이스일 텐데 이러면 연말정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온 경우에는 만약에 회사가 아직 있다면 그쪽에 서류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또 요청하고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예 대상이 없잖아요. 해줄 분들이 없죠. 없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5월에 세무서 가서 안내해 주는 아니면 홈택스나 들어가셔서 알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납부하는 거에 대해서도 모호한 게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내 명의의 차로 써서 아내 명의로 보험료를 냈는데 남편 카드를 냈다. 그런 케이스에 이게 이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부분은 소득공제부는 어떻게 따져야 되냐 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카드로 결제하고 내가 이 보험을 계약을 했는데 그 대상자가 아내가 운전하는 차다. 그러면 이 아내를 내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어야 보험료까지도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맞추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아내분이 계약자가 돼야 되고 아내분이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아내분도 직장 다니면서 연말정산 하시고 이런 분을 내가 결제를 했다고 한다면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남편 카드 아내 카드를 정말 잘 구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쓰실 때 쓰시는 단계에서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로 공제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참 야박한 일이 벌어지기도 하겠어요. 병원 갔는데 카드 안 갖고 왔으면 할 수 없다. 집에 갔다 와라. 다른 질문을 좀 하나 받아보죠. 군인인 아들을 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있냐. 나라에서 먹여 살리고 있는데 만 20세를 초과했다면 불가능합니다. 만 20세 이하의 직계 비속 자녀나 이런 경우에는 주소 살든 해외에 살든 다 인적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원 이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 20세가 초과했다면 아무래도 군인이면 초과했을 가능성이 높죠. 나이가 넘어갔다면 안 되고 20세 이하라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732번 쓰시는 분께서 아들 카드를 아버지가 쓰고 계시다. 아마 아버지는 은퇴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러면 혹시 문제가 됩니까? 연말정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 있잖아요. 생활비 이걸로 쓰세요 해가지고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고 그러면 내 카드로 쓴 게 되니까 내가 나중에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텐데 이게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그걸 문제 삼을 거면 내가 직접 사드리죠. 직접 장반드리고 문제는 뭐냐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남한테 가족이라고 하더라도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건 여신금융업법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가족카드를 발급받으셔가지고 아버님이 쓰게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다. 분실 시에도 보상 못 받습니다. 아들이 번 돈을 아버지 생활비로 드리는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일부 또 거기서는 아들이 멀쩡한 직장인인데도 아버지 어머니 카드로 신용카드 쓰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더군요. 나중에 증여세 좀 줄여보려고. 이거 절세가 아니라 탈세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다 큰 장성한 아들딸이지만 생활비 좀 대줬다. 그게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논란거리라고 하다군요. 오늘도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 연말정산의 모호한 부분 좀 짚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현우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는 또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